낮은 음자리표를 그려주세요. 우리 베이스할 때 낮은 음자리표를 드렸었죠. 낮은 게 있어요? 이거 그려본 적은 없다. 이거 이상하게 생겼는데. 뭔가 이렇게 생겼던 것 같은데. 점이 두 개냐, 네 개냐. 낮은 음자리표 들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바밤밤바밤. 아유, 틀렸다. 잠깐만. 여기서 이제, 잠깐만. 여기서 이제 혼란스럽게. 자, 광규 단독님은 뭘 그리신 거죠? 이런 게 있던데. 뭐해, 어떻게 그렸어. 이, 이, 슬립이, 슬립이. 이거는. 저도요. 이거는. 잠깐만요. 우연님, 높은 음자리표. 낮게 그랬어, 낮게. 낮게 그랬어, 낮게. 높은 음자리표는 낮게. 낮게 있었어. 낮잖아요. 상의적이잖아요. 욱일 게 따로 있지. 높은 음자리, 낮으면 낮은 음자리푸지. 너무 귀여워. 너무 기발하다. 알싸유. 거의 뇌생남이에요, 이런 건. 형님 뇌생남이야, 뇌생남. 뇌생남? 정답? 그게 정답이야. 자, 낮은 음자리표는 쉽지 않네. 선생님 맞았어요. 저는 이게 하나가 더 있나마 헷갈리는 거예요. 나는 모르겠어, 그냥. 이제 배우네, 배워. 이렇게 하고 이렇게, 이렇게. 네, 낮은 음자리표의 도는 여기예요. 두 번째 칸. 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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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. 그래서요.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논리를 갖죠. 에. 비. 하. 소. 라. 시. 도. 이렇게 내는 거죠. 얘랑. 그래서. 이 아이랑 이 아이가 똑같은 아이예요. 아, 저렇게 많이 가는구나. 이 낮은 음자리표가 있으면 얘가 돈 거예요. 이렇게 그냥 올라가서 하나 걸치고 하나 걸치고 이렇게 그냥 하면 돼요. 음악은 수학 같아요, 때로는. 진짜로. 아니, 근데 왜 라부터예요? 네? 왜 라부터예요? 이건 우리의 약속이에요. 누가 그 약속을 만든 거예요, 이렇게? 이거는. 모짜렉터한테 따지고 못하고. 아니, 나하고 약속도 안 했는데. 맨날 여쭤래. 음악까지. 왜? 자기네끼리 약속해놓고. 우리 약속합시다. 근데 노래를 부르면 강이 불어나요?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. 과장 아니냐? 저는요. 억지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 눌렀어요? 억지인데. 왜? 억지인데 왜? 좋긴 좋았어요. 과학 연출 아니냐. 형 이거 모짜렉터한테 따져주세요. 파가 좋은데 일단 뭐. 알겠습니다. 이렇게 올라간다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.